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지난 25일 관내 임시선별진료소 7곳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의료진과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구청장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남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약 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근무자들이 열악한 근무 상황에서도 고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수구는 적십자병원과 나사렛병원, 선악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 원인제 임시선별진료소 등 모두 7곳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